네 안녕하십니까 이유정 양동아 원장입니다. 치료 중에 있었죠. 완전히 다 없어진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도 자비가 더 올라오나 봅니다. 11월 14일 날 처방을 했는데 그 처방 다 복용했을 걸로 보입니다. 좀 더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요. 17일부터 치료를 시작했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약은 두 달 분 정도 복용을 하신 거고 지금 현재 처방이 색소성 처방증이 아주 잘 듣는 처방입니다. 일단은 증상이 좀 이렇게 기복을 보이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꾸준하게 치료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마지막 동영상을 확인하시면 전화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